음악 지금부터 주기도문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국이 굉장히 어려운 때 있는데 기도만 한다고 다 되냐 이런 말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민낯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그렇게 해온 겁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말을 들을 만큼 한국 교회가 기도의 힘을 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기도를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제대로 배워서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참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 외워서 넘길 기도문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은혜의 문이 확 열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는 모든 기도회를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저는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가 아버지 이 고백 한 번 하고 그리고는 계속 울다가 기도가 끝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고 그렇게 한 번 부른 것 가지고 제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느낌도 받았고 그 고백 속에서 더 기도가 필요 없다는 확신도 들었고 정말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 당시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13계명, 십계명 중에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두에 읽었지 말아라는 말씀을 지키겠다고 요하라는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대신 불렀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냥 격식을 갖춘 아버지도 아니고 어린 아기가 아빠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 중에 하나가 우리로부터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그걸 그렇게 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일입니다 갈라리에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어요 저는 저희 딸들에게 좋은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늘 교회일에 바쁜 아빠 집에만 오면 설교 준비만 하는 아빠 그래서 한 번은 가족들 모임이 있을 때 딸들이 아빠는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딸들에게는 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딸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저는 저희 딸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갓난아이 때 자장가 불러주면서 재우고 자다가 깨면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아이를 돌보고 했어요 아이들은 잘 믿어주지 않아요 기억이 없대요 그런 기억이 그러나 정말 그렇게 저희 딸들을 사랑했어요 아플 때 힘들어 할 때 제가 아픈 것 이상으로 힘들더라고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참 예민해질 때 참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잘 없이 그저 위에서 기도만 했었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서 어느 날 다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어느 날 갑자기 내게도 아버지가 계시다 그런 생각이 번연 들어요 그 딸들에게 내가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조용히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고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늘 반듯하게 잘하기만 하지 않았었죠 때때로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일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딸들이 어떤 저지에 있어도 아 이 아이가 없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저를 보고 그러셨다는 거 제가 때때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는 너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적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저에게 아버지시라는 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마치 저희 딸이 제가 그 딸들을 위해서 어릴 때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지 못하듯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늘 함께 하셨고 저와 저를 인도하셨고 저를 지키셨다는 사실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 사실이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요 저에게 두 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신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되어 보면 너무 잘 아니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를 그래서 저에게 두 딸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우리가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고 그리고 정말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친밀하게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저는 어느 청년에게도 나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아버지 그러면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잖아요 이보다도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탕자가 결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던 탕자가 그는 마음이 다짐했어요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아버지라고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그 극한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지지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르시던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쓴 저주 완전한 저주 가운데 빠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셨다니까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거 정말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단해요 더 이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제발 이런 식으로 이제는 개인적인 영성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이 불이한 세상에 대해서도 발언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좀 사회적인 영성을 한국교회가 가져야 한다고 그게 한국교회가 바로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만 갇히지 않고 사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언할 건 발언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걸 책임져야 되는 일에 100% 동의합니다 그동안 그 점이 부족했다면 반드시 그건 우리가 보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개인적인 영성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개인적인 영성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목회하면서 개인적인 영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오는 것이지 너무 개인적인 영성에 치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실 열매가 나쁜 열매가 맺어지면 그러면 나무가 병든 거잖아요 뿌리를 점검하고 줄기를 점검하고 나무 이파리를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열매가 잘못 맺히면 나무가 병든 거죠 한국교회 문제는 개인적인 영성에 너무 치중해서가 아니고 잘못된 영성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격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개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속이 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었다면 정말 믿었다면 더 이상 먹고 있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이게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더 이상 내가 먹고 있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뭘 특별히 더 많이 가져서 그런 게 아니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걸 믿으니까 더 이상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다 먹고 사는 걱정에 매여 있는데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요? 여러분 왜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분명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오셨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한 분이 여동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옛날 어른들 짓궂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몰랐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너 진짜 엄마 아빠 아니다 너 어려서 다리 밑에서 주워오는 거 내가 봤어 그 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모르니까 아마 그렇게 말을 했겠죠 이 여동생 어릴 때 친척들이 그 아이를 놀리는데 너 업둥이야 너 데리고 온 아이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 아이가 악을 쓰면서 아니라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아니야 삼촌도 봤어 이모도 봤어 삼촌 그래? 그래 너 어버 왔어 처음에는 그렇게 아니라고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 돌사진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고는 그때부터 이건 너무너무 두려운 세상인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아줌마가 되고 아빠가 아저씨가 되고 내 집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남의 집이고 그러니까 계속 집 밖에 나가서 친엄마가 이제 나올까 저저나 올까 어느 순간에는 그냥 이렇게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까지 다닌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고등학교 당일 때 친구 엄마 친구가 집에 찾아왔는데 이 딸을 보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 엄마 고등학교 때와 똑같이 생겼냐 이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아닌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랑 똑같다니 그리고는 방으로 뛰쳐들어가서 엄마 앨범을 다 그냥 뒤져서 고등학교 다닐 때 사진을 찾아본 겁니다 18살 때 엄마 사진 자기가 봐도 자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엄마 엄마에게 막 소리소리 지르며 달려왔어요 엄마가 내 엄마네 엄마 내 엄마 아닌 줄 알았어 그리고는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엄마 내 엄마라고 그 목사님이 그 설교 하시면서 그 여동생이 그날 엄마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달려올 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엄마가 내 엄마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에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마음도 생각도 삶도 태도도 얼굴도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들었어요 때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어줘야죠 마귀가요 무섭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너 아버지 없어 하나님 하나님 없어 너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다 너에게 달린 거야 누가 널 도와줘 누가 널 지켜줘 착각하지 마 정신 차려 넌 혼자야 얼마나 마귀가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렇게 믿어진다니까요 나 혼자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실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왜 기도가 그렇게 힘들지요? 남한테 가서 졸라야 되니까 여러분 남에게 가서 뭐 부탁하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남에게 뭘 하나 얻어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답답하기부터 하고 그리고 낯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기도는요 특권이라니까요 저희 딸이 저에게 돈이 필요해서 다가올 때 웃으면서 아주 조용히 이야기해요 아빠 돈이 좀 필요해요 어 그러냐? 이렇게 줘요 한 번도 무릎 꿇고 울면서 막 저를 붙잡고 돈 좀 주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잘못된 거죠? 우리의 영성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 하나를 분명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영성의 길을 쓰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영성에 나무를 고치자는 거예요 뿌리를 고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게 하자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맺어지는 거죠 산상수원에서 주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세상에 이보다도 더 당당하고 담대하고 또 풍성한 사람이 어딨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지실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병든 부분이 바로 여기서도 드러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어도 우리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이들은 서로 다 형제요 자매요 한 아버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의식이 너무 희박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려워해요 내 아버지시지만 저 사람의 아버지도 되시잖아요 바리세인이 세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뭐라고 감사했냐? 저 세리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나요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기도예요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이 믿음이 없는 거죠 내 아버지일 뿐이지요 성지술래 갔을 때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던 집사님 자기가 거기 이집트에서 살아보니까 유대인도 만나고 무슬림도 만난 그 사람 이름이 다 따로 있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다 저 사람은 유대인이고 저 사람은 무슬림뿐이에요 이름은 하나예요 저분은 유대인이에요 저분은 무슬림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그 사람도 나를 보면 그렇겠구나 그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그저 크리천입니다 한국에서 성지술래 많은 사람이 버스 한 버스에 와도 그 무슬림 도와주는 무슬림 분 눈에는 다 한 이름이에요 크리천 행동하면 아 크리천은 저렇게 하는구나 무슨 모습을 보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그 가이드 집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는 그분이 한 이야기는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나 나나 똑같은 크리천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 내가 선택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주어진 존재잖아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맞춰가는 거죠 그런데도 왜 성도들끼리는 마음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분을 내가 맞추어 가는 거죠 왜? 그의 아버지도 되시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달라져요 비로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그 자체가 성도들끼리 서로 가족으로 받아들인 한 아버지를 믿는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그냥 우리는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러셨어요 이 표현은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가져오기도 해요 왜? 하늘에 계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 계시구나 죽고 난 다음에 가서 만나는 분이구나 이렇게도 읽어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우리식으로 읽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와 전혀 별개에 저 멀리 있는 어느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만나지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지는 아버지시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1970년대 브라질 이민 목회를 하시던 정민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의 유고 설교집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브라질에 있는 교민들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민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고 그게 설교집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 브라질에 사는 교민이 아니라도 여전히 우리는 고아와 같은 심정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계시기는 해요 그분은 내 아버지시래요 그런데 여러분 고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태어났지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셨거나 아버지가 함께 살지 않으면 고아인거지요 아버지는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시진 않아요 이게 바로 고아와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지요? 여러분 하늘은 우리 가운데 그냥 경험되어지는 하늘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 발감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마가오검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늘이에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하늘이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세요 언제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님은 바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과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오신 분이시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알고 믿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겐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따금 저희 딸이 저게 물어요 그래서 아빠는 왜 자꾸 아버지 아버지 그러시냐고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가 봐요 저는 저희 딸이 아빠라고 저를 부를 때 어느 날 아빠 그러고 이렇게 오는데 그냥 아빠라고 딸이 부른 것 자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빠라고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좋아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좋아하시겠구나 내가 좋은데 딸이 아빠라고 부르면 좋은데 느낌이 나도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도 좋으시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 아버지 입에 그냥 달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제 마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기도문이 열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 이것이 주는 말할 수 없는 은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여는 열쇠입니다 저는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송을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기도문 강의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매 설교가 끝나면 주기도문송을 부를 겁니다 전에도 불렀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가사에 문제가 있어요 이 주기도문송 가사 중에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아마 곡 전체를 가사를 맞추다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러나 이건 너무 큰 왜곡이라 제가 주기도문송을 이걸 안 부르게 된 거죠 그런데 다른 노래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만큼 영감이 있는 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곡을 이제 부를 텐데 우리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이 부분에 가서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